오예아 컴온 이걸 타고서 정상에 간다는 거야? 와 되게 좋다 이거 소방차 같아 노래 기회고 왔다 어? 야 곤돌아다 휘슬러산과 블랙홈산 정상을 잇는 픽투픽은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곤돌아다 이거 타면 금방 갈 수 있어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워 cand corporations 와 이거 타고 percentage 와 와 끝났는데 가슴 붕 뜬 느낌 나지 완전 밸필 Dat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야 안돼 이쪽 inhabit pleased 계속 이거만 보고 있었지? 이쪽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 산... 와... 제일 높다, 우리 산과 중에 와... 되게 높은 것 같아, 지금 1355포트 어, 형, 형, 저봐요 저기는 눈이야 여기는 계속 나무만 있잖아 저 위는 다 눈이야 대박 근데 갑자기 혼돌라가 멈췄다 아, 수석에... 어, 무서워 어, 무서워 아, 어떡해 아, 어떻게 섰어? 나 갑자기 낯지... 어떡해, 잠깐만, 나 아, 갑자기 똥 마려 아, 흔들지 마, 흔들지 마 아, 흔들지 마, 흔들지 마 야, 여기 있어, 똥 싸 아, 어떻게 해, 이거 미쳤어 통할 것 같아 아, 흔들려, 흔들려 혜발 1355m 긴 케이블 하나에 매달린 채로 산과 산 중앙에 멈춰버린 곤돌아 이거 이렇게 너무 싫어, 형 형아, професс translates 소유가 보고 있다 우리 여기 자주 들고 있어요 죽지 않게 엘리베이터 떨어진 거랑 똑같으면 그럼 우리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막 이렇게 나..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 힘들년 구행 좀 하라고 어? 구행 좀 하라고 갑자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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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오잖아 형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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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얘기는 안 되는데 자기만 일방적으로 얘기해. 이제 간다. 탁 쓰는 순간 다리가 이런 느낌 있잖아. 팔팍 하나로 그렇게 나왔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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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창 밖으로 보이는 휘슬러의 숙과개국. 대자연이 그린 통폭의 그림이다. 무사히 픽 투픽에서 내린 우리. 대자연. 대자연. 진짜 멋있다. 이게 말로 만든 만년. 만년설. 또 여기 오니까 공기가 좀 다르나. XTM